제 39장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희승이야 왕에게 나와 묻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sometimes dark with me 필요해지는 여호와의 말씀을